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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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점을 유지할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 이번 판으로 결정되겠군 럭 지뢰 쓱 생각해보자 기계가 없는 일이시죠 비겼네 생각을 안하면서 너무 막하네 게임을 아 뒤에가 너무 많다 딱 중간이야 어떻게 보면 물론 뒤에 하는 플레이를 하긴 했지 그건 개인적이지 아 바텐더 개망해가지고 보자 매복이 나자지 답답니다 답답니다 뭔가 좀 아 괜찮나 하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2일짜리 2,4짜리 집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하이에나인데 차라리 랩업하는게 나은거 같아 둘 다 애매해가지고 6배 다 아프네 3렙 찍었으니까 뭐 좋은거 나오겠지 3렙 찍었으니까 뭐 좋은거 나오겠지 아씨 어림도 없네 가자 로아 믿고 간다 미래가 없다 지금 빨리 미래를 열어라 내가 하트 더 맞을테니 가자 제로쓰여 욕심 안내고 칼렙정 욕심 안내고 고정 너만 믿는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3렙이 하나도 없다 너만 믿는다 3렙이 하나도 없다 너만 믿는다 좀 잡옵니다 이게 조금 두어 어어 당장나 당장 출발해 다음엔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닛 금전 됐어 됐어 사기 성공했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이거 뒤로래치 했을때나서 아 이걸 비기네 흐흐흐흐흐흐 와 데미지 미치겠어요 아 이거 한마리 안됐잖아 탈거하는게 좀더 이득인거에요 뭐 그냥 갈수밖에 없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아 엡 엡 엡 엡 엡 엡 엡 엡 엡 아 위치도 잘못 봤어 아 일다공 받았구요 개웃기네 아 이 맛이지 이 맛으로 하는거지 제로스 뭐지 페라Qué !! 내가 다 뺏라이 이건 또 다 뺏어 히힛 여기있다 어 뭐 하하하하 ... 좋습니다 ... 나 스무개 생활으로 이겼습니다 아 카드가 자리가 있어요 헌색이 높지 조바를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너를 삼키려가 아 너무 약하지 않나 되나 아 너무 불풍 없다 아 솔직히 아 엄마 꿈이 없어서 그렇다 아 너무 불쌍 아 너무 불쌍 아 너무 불쌍 아 진짜 아깝다 얘도 진짜 어이없겠다던데 나도 그렇다고 솔직히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좋은거 아니야? 얼마나 어이없냐 이거 너무하긴 했다 내가 인정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다 너한테 어이없이 맞아서 죽어내드리잖아 어허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야 이래도 80.5로 어허 환생 어허 아니 80.5인데 사기당했네 아씨 어이없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어 어 키카드가 없다 키카드가 그냥 잘 살아남기만 아 카드 리본드 내지말고 holy or happy 위에 엄마 곰이 없어서 개 건강할 텐데 아 앙구 팔지 말고 나이씨 아 리븐드 하나 팔고 올릴까 어떡하지? 아 어떡하냐 리븐드 하나 팔고 올릴까? 아 어떡하지? 아 리븐드 왜 만들었어 두개 왜 올렸어 아 샤넬 아니야 보험이라고 생각해 두개 있으면 좋지 아 샤넬 아 히힛 미안하네 자네가 센 것 같긴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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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11톤 치고 선을 많이 넘게 됐어 개인적으로 히힛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지를 때 질러야 한다는게 제일 싫은이지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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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아 도발 걸어줘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안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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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힏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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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너무하네 인정 인정 어 쎄네 다 죽이네 미안하네 자네들 쎘을 것 같은데 미안하네 아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와 고양이 얼마나 세면 아직까지 안 좋겠네 잘하셨어요! 계속 압박하시죠!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아시 그냥 만들어라 오! 중매 안나왔어 깜짝놀렸네 중매가 나오셔도 되구나 그러네 아 맞네 맞네 생각이 없었는데 아 더 빨리 걸어두고 싶은데 유쾌적이네 어우 쎄네 개쎄네 유쾌적이네 아 죽었어 사기를 쳐가지고 이겼구먼 1등을 아아 이래도 되나 어쨌든 개골마스로 1등 받아먹었구요 아 너무 사기쳐가지고 내가 이거